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코딩하는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업시간에 다루고 있는 웹사이트에 있는 프롬프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파워포인트 자료로 만들어 주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그 라지 랭기지 모델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를 잘 알아야 된다. 프롬프트의 종류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엔트로픽 웹사이트의 프롬프트 라이브러리를 공부해서 발표도 하고 정리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이 엔트로픽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웹사이트에 가보면 이렇게 프롬프트의 제목과 그 다음에 설명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코딩을 하지 않고 한다면 단순 작업으로 카피앤페이스트를 해서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생성 AI 하고 이제 그 대화를 통해서 여기 있는 웹사이트에 있는 이 자료들을 파워포인트 자료로 그냥 바로 자동화해서 자동화해서 이 그 정보들을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변환하는 이런 예제를 이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그 모델은 코파일럿입니다. 여러분들 무료로 이 코파일럿을 접근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여기 예제는 영어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것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글로 한국어로 한국어로 이제 자동 번역하는 것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자동 번역을 할 때 여러분들 디플이라는 번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에 API를 같이 연동을 해서 API 디플에 API를 연동을 해서 이 자료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할 사항은 준비할 사항은 바로 파이썬 개발 환경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VS 코드 라는 개별도구 IDE 개발 도구를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설치 방법은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링크에 가서 이 링크에 있는 대로 따라 하면은 개발 환경은 구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파일럿은 여러분들 MS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엣지 브라우저에서 Bing으로 가시면 이 코파일럿을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업데이트 된 것 같은데 윈도우 11 사용자의 경우는 바로 그 OS 자체 내장되어 있는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단에 이렇게 코파일럿이 아예 그 메뉴로 들어가 있죠. 그죠? 이렇게 여기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플에 대한 회원가입을 하셔서 API 키를 생성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 키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플이라는 이제 이게 그 서비스에 어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 다 여러분들 회원가입을 하시고 어 로그인을 이렇게 하면은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상단에 API 라는 이제 어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서 API 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릭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 계정보기로 가셔서 이제 보시면 뭐 플랜인데 저는 이제 무료로 좀 쓰고 있습니다. 그죠? 무료로 보시면 무료. 그래서 무료로 이용하게 되면은 월 50만자. 그죠? 50만자 까지는 무료로 이제 그 번역을 번역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에 대한 정보 있고 뭐 키. 그죠? 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음. 어 두 개 까지 이제 키를 만들 수가 있고 이 키 값에 키 값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디플 API 에 접근해서 API 접근해서 우리가 번역 서비스를 받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 개발 환경 구축하고 그 다음에 ms 코파일럿 그죠? 여러분들 사용한 경험 있죠? 코파일럿 하고 그 다음에 디플 회원 가입해서 API 키까지 생성해 놓으면 하면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그죠? HTML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코파일럿에 가서 여기에서 이 프롬프트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주소에 있는 아래 URL에 HTML를 가져오기 위한 그죠?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어 이 이거는 이제 어 요 URL에 접속을 해서 그죠? 리퀘스트 어 HTTP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날라오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죠? 근데 요거 요 코드를 실행하려면 요 리퀘스트라는 이제 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대로 해주면 되구요. 좀 이따가 제가 따로 개발 툴에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것은 우리가 이 파일로 저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 두번째 프롬프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출한 HTML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도록 코드로 변경해 달라고 했더니 자 여기 코드 위에 있는 코드는 똑같고 여기 보시면 파일을 어 열어서 그죠? 이 웹 리스펀스 그러니까 어 엔트로피 웹사이트에서 날라오는 HTML 코드를 저장하도록 이렇게 코드가 수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HTML 파일에 있는 HTML 파일에서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추출하고자 하는 정보를 그죠?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 그 위치에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우리가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타이틀 프롬프트의 타이틀과 프롬프트의 설명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 HTML 코드에서 보면 자 요 태그 다음에는 타이틀이 오고 자 요 태그 다음에는 디스크립션이 오고 그죠? 요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프롬프트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저장된 HTML 파일에서 그죠? 자 요러한 태그의 내용과 태그의 내용과 태그의 내용과 태그 안에 뭐 안에 내용과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코드를 작성해 달라.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 명령어를 내리면 자 여기서 보시면 자 파일을 열어서 HTML 파일을 열어서 자 그죠? 요런 태그가 있는 내용을 우리는 타이틀 이라고 하고 자 요런 태그에 있는 것을 디스크립션으로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타이틀 다음에 다음에 디스크립션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출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을 실행을 해보고 아니면 그것을 자꾸 요청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 결과대로 요청을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면 되겠죠. 그래서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같이 보이도록 코드를 변경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제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이 이제 같이 출력이 되는 그죠? 요런 구조로 코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가 타이틀과 디스크립션만 추출이 돼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의 슬라이드에 다섯 개의 제목과 설명을 표 형식으로 그죠? 저장하도록 생성 AI에게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디플 API를 활용해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 후에 PPT로 생성해 달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PPT 표로 만들어 주는 코드를 작성해 달라. 자 하나의 슬라이드에는 다섯 개의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포함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에 맞는 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타이틀 언더바 디스크립션 pptx라고 해서 이렇게 파워 포인트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때 우리가 파이썬 pptx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같이 설치를 해서 여기에 두 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한국어로 번역한 다음 PPT로 생성하도록 코드를 변경해 달라. 그죠? 디플 API를 활용해서 했더니 여기에 자 여기에 디플 API 키를 넣는 코드가 들어왔고 번역을 하는 함수가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똑같은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된 결과들을 출력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코파일럿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가시면 이미 이렇게 실습한 게 나오죠. 그래서 아래에 url에 html가족인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url에 있는 파이썬 코드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를 복사를 해서 그죠? 자 여기다가 첫 번째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일단은 html 코드 이런 것 다 지울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구요. 자 이때 자 이거를 실행하기 전에 저 request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자 이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pip install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저장하고 우리가 저장을 컨트롤 s 를 통해 저장을 하고 이거를 파이썬 하고 1번에 web2 html 로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자 지금 보면 이게 보시면 파일로 저장이 안되고 그냥 화면상 표준 출력으로 html 코드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죠? 이 코드를 파일로 저장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파일로 저장하도록 코드를 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코드를 자 HTML 파일을 저장하도록 코드를 변경해 달라고 했더니 이런 코드가 생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해서 다시 이렇게 저장하고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파이썬 그 다음에 0,1에 파일이 하나 생긴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HTML 파일 코드 자체가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라이브러리 그죠? 제목 제목 그죠? 프롬프트 제목 설명이 여기에 이 파일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제목 설명을 추출하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추출한다? 이 태그를 가지고 추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HTML에 있는 이 태그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가져오는 코드를 이렇게 요청합니다. 밑에서 보시면 저장된 HTML 파일에서 이렇게 이런 태그의 내용과 이 태그의 내용을 가져오는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했고 이 뷰티풀 숲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가져오는 거죠. 처음 초기에는 볼게요. 자 텍스트를 가져와서 자 초기에는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 이거를 실행할 때는 뭘 해야 된다? 뷰티풀 숲이라는 것을 그죠? 이렇게 실행을 한다. 오류가 났네요. 소문자로 하면 되네요. 잠깐만요. 자 설치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를 한번 해보면 파이썬하고 자 0 2번이죠. 이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타이틀 따로 그죠? 타이틀 따로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따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타이틀 다음에 디스크립션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타이틀과 디스크립션 형식으로 출력하도록 코드를 변경해 달라고 했더니 코드가 생성이 됐고 이것을 다시 코드로 붙이면 붙여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거를 자 파이썬에 0 2번에 하게 되면 자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같이 나오죠. 그죠? 타이틀 디스크립션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져왔고요 파일을 가져왔고 파일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추출이 되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를 그죠? 추출된 데이터를 그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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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로 만들어 주는 코드를 작성해 달라 하나의 슬라이드에는 다섯 개의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포함하도록 해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코드를 생성해서 주게 됩니다 이거는 수없이 코드에 대한 얘기는 수업시간에 따로 해 주겠습니다 일단 되는 것을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html ppt ppt から 삽니다 그래서 이걸 저장하는 여기에서 타이틀 그리고 디스크립션 파일을 정리하고 파워포인트 파일을 생성하고 가져온 데이터를 파워포인트 파일에 반복해서 표를 채우는 그런 아주 단순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파이썬 하고 다시 할게요 파이썬 하고 0 3 하면 html을 파이썬 파워포인트 파일로 이렇게 만드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 타이틀 디스크립션 파워포인트 생성됐죠 그죠 다시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죠 파이썬 해서 자 여기 생성된거 보이죠 그죠 음 자 그래서 이 폴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폴더를 열어보니까 여기 지금 금방 파일이 생성됐고 이걸 더블클릭 하니까 이런식으로 이렇게 그죠 어 표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예쁘진 않아요 근데 이거 표도 표 모양이나 사이즈도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 데이터를 우리가 추출해서 표까지 파워포인트 표까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구요 근데 문제는 뭐다 아 이거를 가지고 예 우리가 어 번역을 좀 해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영어로 되어있는 이거는 다 번역 영어로 되어있잖아요 보시면 영어로 되어있는 것을 어 한글로 자동 번역을 해서 그걸 쓰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네 여기서 자 보시면 자 디플 api 를 활용해서 타이테크 디스크립션을 한국어로 번역한 다음 ppt 로 생성하도록 코드를 변경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요 코드를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 복사해 가지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자 자 코리안으로 그죠 이렇게 하게 되죠 저는 이미 디플 api 를 어 디플 api 키를 가져와서 그죠 그 사용하는 겁니다 했더니 자 요거를 파이썬 0 4 번 이렇게 해 가지고 한국으로 하게 했더니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제가 출력 지금 번역된 결과 값이 출력이 되고 있죠 그죠 왜냐하면 어 디플 에서 한국어를 영어를 보내서 한국어로 지금 받아서 지금 출력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파일에서 읽어와서 그대로 파워포인트 파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번역할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디플 서버로 보내서 번역한 결과들을 지금 출력하고 있는 거에요 이게 다 끝나면 이제 어 그 번역이 다 끝나면 이제 이 번역된 결과가 어 파워포인트 파일로 자동으로 어 쓰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자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어 파워포인트로 변환하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을 자동화해서 자동화 시켜서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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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해서 자동화 이제 변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방법만 좀 알게 되면 그죠 어 그 데이터를 다루는 어 시간이나 그죠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 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지금 api 를 불러 가지고 호출을 해서 그죠 호출을 해서 지금 어 번역을 하고 있는 예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만약에 api 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쓴 방법이 있다면은 요걸 우리가 하나씩 보내고 있는데 이러면 늦으니까 양을 좀 많이 보내 가지고 한번에 번역한 결과를 받으면 뭐 성능을 좀 더 어 어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일단 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 중이고요 봅시다 끝까지 보고요 만들어지는지 자 그래서 지금 파워포인트의 디자인도 이 파이썬 코드 안에서 다 변경을 할 수가 있네요 어 다 끝났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트랜슬레이트 타이틀 앤 디스크립션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열어보면 자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서 파워포인트에 어 번역이 돼서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죠 훌륭하게 다 된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걸 뭐 변경 변형을 하는 방법은 조금 더 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우리가 한번 좀 변경을 해 볼게요 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의 사이즈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게 6 인데 이거를 뭐 8 뭐 10 정도로 이렇게 넓는 너비를 넓혀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당연히 표 사이즈 자체가 그죠 0 3 이렇게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럼 표 크기가 이렇게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파이썬 코드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런 표 모양이라든가 사이즈를 어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에요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뒤에 보면 자 표의 사이즈를 변경하기 위해 아래 코드를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설명 해달라 이게 어떤 내용인지 했더니 표를 표 모양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어 표 사이즈에 대한 질문을 해서 우리가 자 컬럼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죠 폰트를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예 그 다음에 슬라이드의 크기를 와이드 스컨 위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뭐 등등의 이 표와 파워포인트의 어떤 설정 부분을 우리가 파이썬으로 변경하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교하게 파워포인트 파일을 생성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 되시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웹 데이터를 파워포인트 파일로 자동화해서 자동화해서 생성해 내는 그런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작은 것들을 여러 개 하다 보면 여러분들 좀 재미있게 코딩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